다 봤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혹시 오늘은 배달 가능하냐고 했는데 배달이 안 된대요. 달짝지근한 양념... 갈비? 맛있다. 레지 언니가 좋아하겠다. 고치 소우사마 되시다. 이게 뭐게? 뭐야? 그거래. 뭐라는 거야? 하이츄? 다부리쥬. 감사합니다. 엠믹스 지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늘 화이팅! 똑같이. 안녕하세요, 니쥬입니다. 우리도 둘, 셋! 안녕하세요, 니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봤어? 인사드리려고 하니까 마쿠가 저희가 맞춰야겠어요. 뮤비다, 뮤비다. 갑자기 떨리네. 역시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떨려. 오늘 화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인쥬! 인쥬! 달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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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무대 너무너무 멤버들도 고생했고 조금 한시름이 놓이네요. 저 무대 마치고 나와서 그 니쥬? 오늘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했었어? 다 이거 너무 멋있다. 오늘 활동 화이팅 합시다. 한국 가서 찢어! 오늘의 시작으로 최소 화이팅! 찢어! 인쥬! 인쥬! 달자! 인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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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쥬!